3월 27일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3일 전인 24일에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작년 11월에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저 강진이 발생했으며, 올해 2월에는 하루에 7번의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하루에 7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것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가 대만부터 규수까지의 규모 8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사실 이미 4년 전에 륙구 해교를 따라 바다쪽 플레이트와 육지적 지각판이 강하게 달라붙어 에너지가 축적되는 고착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륙구대학과 나고야대학 연구팀이 이미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륙구 해구에서도 동일본대 지진이나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 같은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구형 지진은 에너지가 한계에 도달해 고착지역이 일시에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륙구 해구에서는 난카이 트러프와 같이 지각판이 아래로 들어가 있지만, 육지가 적기 때문에 관측이 어렵고 고착지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감부라 마모루 륙구대 교수팀은 오키나와에서 떨어진 두 개의 지점에 관측장비를 설치해서 2008년부터 17년까지 은파를 수신해서 고착지역의 륙구 해구에도 존재함을 파악했습니다. 륙구 해구에는 1771년에 오키나와 남쪽에서 야에야마에서 강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1911년 오키나와 북쪽 아마미군도의 키카이지마 지진으로 약 600년 주기로 진도판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오키나와에서 100년 만에 7.2의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키나와의 강진은 여름 태풍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바로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